배우 안내상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집안 사정으로 교회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공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창시절 교회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도 목사가 되어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안내상은 원래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다 장신대 시절 만난 연세대학교에서 학생운동하던 형에게 크게 감명을 받아 입시를 다시 본 뒤 연세대학교 신학과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안내상은 신학과 입학 후 운동권 활동으로 목사의 길을 포기했는데 과거 한 방송에서 그 상황들을 지켜보며 정의감이 생겼고 대학 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하며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안내상과 84학번 동기인 배우 우현. 안내상과 우현은 절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배우 우현은 연세대 신학과 84학번으로 수석 입학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석 입학자에다 총학생의 사회부장직까지 맡은 수제였는데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외모에 놀 수도 없고 운동도 싫어해서 공부밖에 할 게 없었다고 하네요. 또한 배우 이대연은 83학번으로 연세대학교 중앙동아리 중 연세극 예술연구회 출신입니다. 이대연의 아버지는 제천중앙성결교회 장로, 어머니는 제천중앙성결교회 권사로 섬겼습니다. 한편 배우 명개남도 연세대 신학과 출신입니다. 한편 배우 명개남도 연세대 신학과 출신입니다. 한편 배우 명개남도 연세대 신학과 출신입니다. 감사합니다.